자 합시다 자 134페이지 펴봐요 자 우리가 5단원에서 문법을 두 개 배울 건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천일문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134페이지에다 필기를 좀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뭘 배울 거냐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천일문에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주어 자리에는 뭐가 온다고 배웠죠? 명사가 온다고 배웠죠? 그렇죠? 명사 말고도 뭐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명사 구와 명사 절이 올 수 있다고 그랬지 명사 구와 명사 절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 역할을 하는 단어 덩어리들을 명사 구랑 명사 절이라 부르는 데 있죠 그러면 주어 자리에 명사 구와 명사 절이 오면은 길어질까요? 안 길어질까요? 길어지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와서 누구 자리에 들어가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문장이 길어요 안 길어요? 길겠죠 그러면은 이 긴 주어를 이 긴 주어를 이 수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동사가 오고 보통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게 뭐예요? 가주어 진주어 공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주어 진주어 공식이 이 동사 형용사 그리고 여기에 필요하다면 뭐가 온다? for, of, 명사, to, v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뭐다? 가주어 진주어 공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 for 하고 of를 우리 어려운 말로 뭐라 배웠죠?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배웠었죠 의미상 주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to 부정사의 행동의 주체를 표현해 주는 게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이 모양이 왔을 때 얘들아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뭐뭐 하, 다 만약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면 여기다 뭘 붙이는 거야? 뭐뭐 가 은느니 가 하는 것 시 시 라고 해석하는 게 가주어 진주어 진주어 자리에 뭐가 온 경우 투부정사가 온 경우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간단하죠? 이해했어요? 이해할 게 뭐 있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치? 자 그리고 for 가 of를 선택하라는 게 문제가 종종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예요? 앞에 나온 형용사가 성격이나 성향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왔을 땐 뭐가 답이에요? 오브가 답이고요 나머지가 왔을 땐 뭐가 답이에요? 꼴이 답인 거예요 그럼 이거 내가 이따가 또 이제 우리 맨날 하던 거 있죠? 그거 할 거예요 또 첫 번째 외워야 될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외울 내용은 이거예요 이세 종류를 외워야 돼요 왜 이세 종류를 외워야 되냐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이세에다가 더 놔둬야 돼요 이세에다가 밑줄을 꺼놓고 이 입과 같은 걸 찾으세요 다른 걸 찾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영어 문장이 이렇게 생겼으면 무조건 뭐예요? 가주어 진주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지금 배웠던 뭐가 있는 거예요? 가주어 잇이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것으로 쓰이는 거 있죠? 그것이 뭐예요? 지시대명사죠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가 언제 쓰는 거예요? 가훈아 이거 할 때 이걸 들어요 앞에 나오면 뭘 대신하는 거예요? 명사를 대신하는 게 지시대명사죠 좀 이따 쓰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이에요 비인칭 주어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는 언제 쓰는 거죠? 요 거 시 날 날 명이 비인칭 주어였죠? 요일 거리 시간 날짜 날씨 명함을 나타낼 때 이승 뭐다? 비인칭 주어다 그럼 5단원에서 첫 번째 문법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너무 쉽지 않니? 중독이 다 했어요?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거시 여기까지 됐니? 지울까? 지금 이게 문법 하나 설명 다 한 거예요 지금 너무 쉽죠? 천일문의 위력이야 이게 지웁니다 안돼요 이 세종 진짜 까다로운 진짜 까다로운 이게 첫 번째 문법이에요 두 번째 문법은 더 간단합니다 아니야 어떻게 이게 더 간단할 수 있어요 얘는 그냥 모양만 기억하면 되니까 두 번째 문법은 뭘 배울 거냐면 오형식에서 지각동사라는 걸 배울 거예요 우리 이것도 많이 공부했었죠? 우리 일단 빨리 좀 써봐요 천일문 하다가 우리 교과서를 진짜 쉬울 거예요 뭐야 이거 이렇게 쉬워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해석 쓰기 한글 해석 쓰는 건 다 빼줬었죠 다 할 거예요 엉망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오형식인데 얘들아 오형식 하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가 오는 걸 우리는 오형식이라고 한다 빠지 좀 써라 됐어? 자 오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를 우리는 오형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중요한 게 목적격 부어 자리에 뭐가 오는지 기억을 꼭 해놔야 돼요 얘들아 오형식에서 목적격 부어 자리에 오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타다다다닥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하지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가 오는 거를 오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오형식에서 중요한 거는 목적격 부어 자리에 뭐가 오는 지가 중요합니다 목적격 부어에 오는 종류는 뭐뭐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요 첫 번째가 우리가 부어 자리에 많이 배웠던 형용사나 명사는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2v가 올 수 있어요 세 번째가 ing 이거 뭐라고 배웠죠?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라는 게 목적격 부어에 올 수 있고요 이리라는 뭐가 올 수 있어요? 과거 분사가 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사 원형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한 문장 안에는 동사가 몇 개 와야 되죠? 무조건 한 개죠 여기 동사 원형이 목적격 부어 자리에 와버리면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돼 버리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 있을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동사가 쓰이지는 않았나 고민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만약에 이 동사 자리에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라는 게 오면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라는 게 오면 동사 원형만 쓰는 게 규칙이에요 너는 이렇게 표시나요? 지금 만약에 봐봐 이걸 안 썼으면 여기 좀 봐봐요 이걸 안 썼으면 목적격 부어에 여기 써준 게 다 오는 게 맞아요 근데 얘네만 있을 때는 뭐만 오는 거야? 무조건 동사 원형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다시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문장 안에는 동사는 몇 개 와야 된다? 무조건 하나 와야 된다 근데 간혹 가다가 동사가 두 개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뭘 확인해라? 문장의 동사를 확인해봐라 문장의 동사가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가 왔으면 뒤에 또 뭐가 올 수 있는 거야? 동사 원형이 올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오형식을 해석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있겠지? 얘는 당연히 주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은는 이 가 그렇지? 뭐뭐 하 다 이렇게 한 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알죠 주어 동사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일문에서 보어를 배우면서 뭘 했었냐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술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주술관계라는 건 주어와 동사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또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은는 이가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예문 하 세 개만 연습해볼게요 해석해야 되니까 너네도 예문도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럼 예문을 좀 연습해보면요 우선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걸 한번 써보자 이따가 쓸 시간 줄게요 자 봐요 나는 자 이런 문장 있다가 칩시다 그러면은 이 문장을 보고서 동사도 있고 동사 뒤에는 목적어겠네 목적어 뒤에 투부이가 왔다라는 건 아 목적격 보호구나 아 그러면 이 문장은 오형식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나는 은는이가 뭐뭐한다 원한다 너를 이에요 너가요 너가 그것을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 나는 만약에 여기에 이제 지각동사가 오는 거예요 지각동사의 종류 뭐가 있죠? 일단 듣고 아 느끼고 듣고 뭐 리슨도 있겠지? 또 보고 맛보고 맛보고 말하는 건 지각동사 아니죠 냄새 맡고 스멜 얘네들이 뭐예요? 지각동사죠 지각동사가 오고 여기에 목적어가 오고 아까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 써야 된다고요? 동사 원형 써야 된다 했죠 근데 이거는 머리색 뭐야 이거 자 잘 봐요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요 ing도 올 수 있어요 얘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ed도 올 수 있어요 지각동사가 왔을 때는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세 가지 형태가 오는 거예요 동사원형 ing ed 일단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차이는요 동사 원형이 오면 얘는 전체 동작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I saw you cross the road 그래요 나는 너가 길을 건너는 걸 봤다죠 여기까지 이해 됐죠 근데 I saw you cross the road 그러면 전체 동작을 했죠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건너는 걸 다 본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다 했어요? 잠깐만 ing가 오면요 얘는 순간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saw you crossing the road 그러면 나는 너가 길을 건너고 있는 중을 본 거예요 오! 지금 이거 본 거예요 알겠죠? ed가 되면 얘는요 목적어와의 관계가 목적어와 수동이에요 수동 수동 관계일 때 ed을 써요 이게 답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게 답이 되는 경우는 heard 뭐예요? 지각동사죠 내 이름이에요 이름 지각동사는 동사원형이 아닌지 일이 다 된다고 그랬죠 얘만 놓고 봐봐요 내 이름이 부르는 거예요 불려지는 거예요 불려지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뭘 쓴다? ed를 쓴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봐봐요 지각동사의 종류에는 느끼고 듣고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종류가 있다 지각동사가 왔을 때는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호자로 나타날 수 있는 형태는 총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동사원형도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ing도 올 수 있고 세 번째는 ed 형태도 올 수 있다 근데 동사원형이 왔을 때는 전체 동작을 뜻한다 I see you cross the road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건너는 걸 다 본 상황인 거고요 I see you crossing the road 그러면은 길을 건너는 중을 본 거고요 ed가 왔을 때는 목적어와의 관계가 뭐다 수동이 된다 이거 예문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은 나는 들었다 나의 이름이 부르다 불려진다 불려지다죠 그래서 콜리드가 된다 여기까지가 지각동사 내용이고요 사역동사까지 해야 돼요 이따가 다 쓸 시간 줄게요 그리고 사역동사는요 이것도 많이 배웠었죠 근데 지각동사랑 사역동사랑 묶어서 배워야 되는데 사역동사의 종류에는 우선 make, have, let 이라는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make랑 have는 뜻이 뭐예요 만들다, 가지다 라는 뜻이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뒤에 목적어가 오고 여기에 목적격, 보어가 오면 보어가 오면 이때는 만들다, 가지다 라는 뜻이 아니라 시키다 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 얘기도 내가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예문으로 또 보여줄게요 사역동사가 왔을 때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건 지각동사처럼 세 가지가 오는 것 같은데 두 가지밖에 못 와요 뭐만 올 수 있냐면 우선 사역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쓴다고 배우죠 이건 알죠 ing는 못 오고요 ed는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걸 봐봐 I make you bring water 나는 시켰다, 물을 가져오라고 그럼 bring 이라는 동사 원형을 쓴 거죠 예를 들어 말로 생각해봐 I make you bringing water 물을 가져오는 중 좀 해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사역동사 자리에 뭐는 못 오는 거예요? ing는 못 오는 거고요 ed는 얘랑 똑같아요 목적어와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이걸 쓰는 거예요 얘도 예문을 하나 기억합시다 예를 또 하나 들면요 I have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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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car repair repair 리페어를 수리하다요 나 여기 화면이 여기 어디서 잘릴리거든 많이 잘렸을 것 같은데 지금 아 아직 안 잘렸어요 자 repair repaired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우선 문법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동사 원형이랑 ed 둘 다 올 수 있다고 했죠 약간 이해되죠? 근데 동사 원형이 오면은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이고 ed가 오면 수동이죠 약간 이해되죠? 해석해 부른 거 나는 시켰다 내 차가 수리하게 시킨 거예요 수리되게 시킨 거예요 수리되게 시킨 거죠 그래서 repaired가 답이다 이렇게 하면은 5단원의 문법이 다 끝인 거예요 내가 이따가 너네가 또 이거 해야 될 거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5단원에서 문법은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가주어 진주어를 배우고 두 번째는 지각동사와 아니 오형식의 지각동사와 사육동사를 배웁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의 공식은 주어 it, 동사, 형용사, for, 명사, 오브, 명사, to, v의 형태를 씁니다 여기서 for, 명사, 오브, 명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for과 오브의 차이는 형용사가 아까 여기 써 있었는데 형용사가 성격이나 성향을 나타낼 때는 오브를 씁니다 나머지는 for를 씁니다 여기까지 됐죠? 해석은 그것이 뭐뭐하다 for, 명사, 오브, 명사가 있어요 은, 은, 이가 뭐뭐하는 것 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두 번째는 이 세 종류는 총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이신지 구분하는 방법은 공식이 들어간 문장이면 가주어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는 지시대명사라고 있습니다 지시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그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세 번째는 비인칭 주어라고 있습니다 비인칭 주어는 이것이 날랄명을 썼으면 비인칭 주어입니다 이게 이시랑 가주어 진주어 끝이에요 대체 여기까지? 그 다음 오형식의 지각동사 사역동사를 배웠는데 오형식의 기본 모양은 주어, 동사, 목적, 목적격 보호가 오는 것을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타난 올 수 있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형용사 명사가 올 수 있고 2V, ING, ED, 동사 원형 형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동사가 지각동사가 왔을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원형 ING, ED 형태가 옵니다 동사원형이 왔으면 전체 동작을 얘기하는 거고 ING가 왔으면 순간 동작을 얘기하는 거고 ED가 왔으면 목적어와의 관계가 수동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역동사가 왔을 경우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동사원형하고 ED만 올 수 있고 ING는 절대 못 옵니다 동사원형과 ED의 차이는 능동이고 수동입니다 까지 하면 이게 5단원 문법 끝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세요